특히 알았어 사실 진작에 했었어야 됐는데 잠깐만 얘 에너지 뭐 뒤로 아냐 에너지 모듈 좀 다 날아버리자 다는 김에 싹 다 그냥 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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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다 전부 다 어? 어? 아 잠깐만 할려면 여기다 해줘야겠다 그래 그래 여기다 아 여기 못하네 천기를 아깁시다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많은 자연을 낭비했고 그렇게 해서 우주까지 왔습니다 더이상은 자원을 낭비를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여러분 더이상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전기를 아껴야 합니다 모든 공장은 앞으로 앞으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쇼 자 전기 전약하는거 다 만들어 남은건 남은건 다른 기업가에 전쟁뿐이야 달에서 전기를 자 된거 아닌가 이제? 자 보세요 지금 뭐야 이게 필요하네 어 어 잠깐만 이 전기 어? 잠깐만 전기도 줄 수 있네? 우와 개쩐다 야 전기 지원받자 3000정도 그냥 개같은거 야 개많이 지원주네 어 됐다 아 아 이거구만 아까 내가 실수로 내가 야 보라색 잘못보고 전기 미친듯이 올려서 만까지 이상 올려갔었잖아 야 그거 올림보람이 있네 아 이거였네 실수를 이렇게 써먹네 됐다 주가 플러스가 예상됩니다 이 세개를 하나로 아프리카 다음판 그리고 유튜브 이 세개를 하나로 조바문 TV 됐습니다 자 여보세요 하나다 놀라 어떻게 된게 이씨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 아 시민 올리고 에이치 에이치 하나하냐 이렇게 큰 땅을 여기서 어떻게 해 난 또 이런게 또 필요한지 몰랐네 나 또 어떻게 해 진짜 도시도 다 퍼버리는 거밖에 답이 없는데 이거는 설마 진짠가? 여기도 없어 이거 지울만한게 없어 이제 아 그런거같애 야 이거 스타디움 이거 채워줘야될거같애 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크잖아 이만큼을 없애대는 돈이 이제 조금씩 줄걸요 그래도 아니아니 생산공장 옮긴다고 해서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건물들 자체도 많이 옮겨야돼요 이게 지금 가운데를 파버려야되는 그런 수밖에 없는거야 야 얘네들은 또 어떡한다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돌아버리겠어 이 내가 2회 차려는 순간이 있다면 너무 크잖아 제가 집들을 없애버리고 싶 기도해 지금 물 위에 지으면 진짜 짱인데 그 뭐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처럼 어 이게 솔직히 또 간지 아니냐 왜 이 시대 때 사람들은 그런거 못했을까요 1404 대성당 대성당 대성강 나 대성당 그 뭐야 아노 시리즈에 1404에 그런게 있었나보네요 이거 진짜 이거 게임하는 사람들은 허어 빡쳐 막 진짜 어 여기다 이거 왜 막 이러면서 다 이런 생각으로 하겠다 면적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대공사야 무슨 진짜 진짜 이거 어떡하나 집들 몇개 없애버릴까 그냥 어 이게 맨땅이야 어 잠깐만 여기다 옮길 수 있겠다 에이 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개좋아 이거 진짜 이제 뭔가 전철도 있는게 아니아니 여기서 보면 안되고 어 이런데 봐봐 이제 진짜 진짜 도시같은 느낌 나요 이제 진짜 도시에 있는 느낌이야 이거 봐 와 퀄리티 장난 아니지 않냐 사람들 막 진짜 여기서 막 쉬고 막 이거 막 앉기도하네 이거 봐 지들끼리 막 넘어트리는데 막 데이트하는데 개같은거 죽여보니까 남자일지도 모르니까 봐주자고 그래 우리에게 아직 신대륙이 있긴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 문제는 내가 아까 말했지만 얘네들이 원한다는거야 이거를 그게 문제라는거지 이걸 원하지 않 이걸 해줘야되는데 못해주니까 왜 우리에게 안해주냐 왜 우리에게 안해주냐 나 주가 안올려 이런 느낌이야 지금 진짜 벌받아야되 방글라데시에서 한번 살다와야되 사람들이 어 실수를 잘못하면 저거 됐다 저거 개 크다 어? 40만 저건데? 어? 야, 그러고 보니까 돈이 안될텐데 어떡하지? 아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돈이 100만씩 안들어와 40만은 못벌일걸? 이게 40만이나 드네 개비싸네 아니 저기 돈이 떨어져봐야지 아는데 아까 돈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100만씩 안주고 20만씩 주더라고 그러더라고 스타디움 하나 짓는거랑 가만있어봐 아 저 돈 줄 때까지 언제 기다려 저걸 아까 100만은 안주던데? 제대로 업되고 있는건가? 인구수가 아예 안오른다 이제 아까는 그렇게 잘 오르더니 아 이게 좀 줄어들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아 그게 레벨업 보상이었다구요 그런거야 그러면 음 좀 재정관리합시다 어 재정을 없애버립시다 모자랄거같은것들을 좀 관리좀 하죠 이거 어디있어 이거 어디있어 야 이거 지워도 돈이 안주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신축단지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여기다가 신축단지를 해야돼 결국 또 족같을거야 오늘 하루 이제 개같을거야 이제 또 시작됐어 신도시의 개발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나노방송 끝남따임 없다 리얼 끝남따임 없어 바둑판 갑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바둑판은 반드시 가야됩니다 바둑판은 필수입니다 필수 중간에 하나 못짓는 수가 있어도 바둑판이 없으면요 그게 안돼 이게 애들이 불만지수 장난아니야 이게 연결이 안되있다고 이제 또 그것까지 지랄해 이제 오목두두시 이렇게 해놓고 어 이거하니까 돈 많이 주네 이거였네 사실 오늘 엔딩을 보려고 했어요 볼 수 있으면 오늘 밤새 가고도 있구요 근데 끝이 없어 근데 개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 신이 만든 게임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만든 게임 중에 마약을 진으로 빠는 것 같아요 강한 마약 맛을 첨부한 것 같아요 됐어 이정도면 이제 땅 좀 이제 그쵸? 오목판 제대로 해놨지 이정도면 여기서 이제 불만 받으면은 예전에 그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타이콘처럼 단체로 집잔치에 그냥 들어가지고 베란에 던져버리자고 여기다 다 던져버려야지 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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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떨어진다 돈 떨어진다 가만있어봐 아 돈 받네요 어 다행이다 지어 됐어 어 이거 지우니까 사람수가 느네 이거 하나가 되게 컸나보다 사람수 막 오르네 좋구요 자 그러면 이제 거주지를 지었으니까 아 저기 뭐야 거주지를 지어봅시다 이제 와 레벨업 한다 어어 이제 또 시작해봅시다 여기 이제 입주민들은 무슨 생각하고 살까 여기 오고 싶지 않았겠지 강제 이주시켰거든 내가 여기다 이제 이런거 필요한 것들 여기 중앙에 가장 큰 데는 필요한 것들 다 짓자 월드맵의 지역주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고요? 그런게 어딨죠? 아 근데 하나가 궁금한게 생겼다 지금 이거 하나 지움으로써 얘네들이 그게 아쿠아림이 차나? 안차네 이거봐 개같은거 내가 이럴줄 알았어 아아 씨 와 이거 짓는 순간 얘네들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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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까봐 그런거야 내가 와아 이거 어떡하지? 난이 났는데 이거 진짜 다 포다 날라야되게 생겼는데 지금 아니 이거 언제 이주하냐 이거를 아니 야 필요없는게 뭐야 공장들 다 빼 하나 지어주는 순간 이렇게 됐지 알았어 진짜 개같을거야 여보세요 어디갔어 아니 미친 돌리고 있었는데 저기 공간을 하나 만 잠깐만 여기는 근데 선 근데 이게 되게 범위가 넓나? 아 지금 여기밖에 안되네 잠깐만 이게 모자른가구 56개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뭐죠? 아래쪽 그래프 모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얘기하는거에요? 아아 아아 그러네 이게 주가네 이게 개같은 것들이네 이게 이씨 이게 붙고가구 이게 어? 달이 이게 개같은 것들 달이 이게 진짜 이거야 달은 왜 이모양이야 진짜 달이 문제없구만 달이 어 달이 문제없구만 달이 야 잠깐만 저거 더이상 마이너스만 안되면은 실시간인가 이게? 어어 야 차라리 마이너스만 내지 마라 야 그냥 냅둬 저거 어 아 달이 마이너스 13만이었어? 그 선택권 없나 이거? 그냥 하나 포기 포기해가지고 그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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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